윤석열로 튀어가는 것 같지만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하죠. 윤석열이 여기에 다 관련되어 있거든요. 윤석열이 부산저축은행 이거 덮어주지 않았더라면 얘네들은 아예 컨소시엄을 뿌리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오마이뉴스에서 김만배,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를 같이 준비했다는 보도를 내렸습니다. 이거 열린공감TV의 보도를 그대로 받은 거예요. 이거 제가 열린공감TV의 동영상을 봤는데 이래놓고 본 적도 없다 그럽니까? 그러니까요. 본 적이 없는 사이가 아니던데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좀 간단하게 정리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게 사실은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 할 때 연루된 인물들이 많고 한동훈 씨가 주축해서 구성을 한 거 아닙니까? 구성을 했죠. 그 구성을 하면서 법조 언론계 인사들도 몇 명을 뽑아서 tf를 구성하면서 그 안에서 여당 야당 취재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안에서 무슨 것이 청문회에서 주제로 논의가 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모아서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대응하는 논리들을 만들고 꾸미는 맞습니다. 과정에 지금 포함되어 있었다. 이건 뭐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 아닙니까? 실제로 왜 이렇게 청문회 같은데 기자나 언론인들을 갖다 붙여놓냐면 그들이 정보가 제일 빠르기 때문에 그래요. 검사가 의원실에 가서 물어보면 안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주지 당연히. 그런데 이제 기자가 이번에 청문회 하는데 그것도 자기가 직접 법조에서 가지 않고 여야에 취재팀을 보내서 물어보면 이제 다 얘기는 안 해줘도 분위기는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사실들을 전달하는 건 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죠. 더군다나 김만배는 그때 당시에 법조팀 전체의 단장 비슷한 위치예요. 사실은 단장을 내려놨다고 해도 만배형 만배형 그러면서 쫓아다니는 후배 기자들이 많았대잖아요. 왜냐하면 골프장 어느 날 가자 그러는 거야. 그리고 선물들 막 주고. 그리고 또 명품 백을 막 선물로 주고 그랬대잖아요 후배들한테. 얼마나 좋아. 하여튼 자기 돈 내고 골프 치는 이 시대의 참기자였죠. 그러니까요. 잘 없거든요. 그런 만배형이 딱 가서 야 김 기자 너 청문회 이번에 어떻게 전략자인지 얘기 좀 들었어? 여당? 아 예 이렇게 하더라고요. 얼마든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윤석열은 꿀 빨았던 거야 청문회 준비를. 참 별하별 일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논리 특히 윤우진 것 같은 경우 대형 논리를 다 준비를 해갖고 나왔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잘 외우지 못해서 말실수를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곤용을 치렀던 거죠. 참 이런 리더 진짜 한심. 한동훈은 대단한 인간이야 그러고 보면. 이 인간을 있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정말 최강 진영을 쪘잖아 한동훈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쁘겠어 한동훈이. 한동훈은 윤석열 아니었으면 본인이 검찰총장 할 차례라고 생각하고 있을 텐데 지금은 분해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빨리 보내고 자기가 검찰총장. 어쨌든. 지금은 또 그림이 그렇게 안 들어가고 있죠. 김만배가 이렇게까지 인벌브를 했던 사람인데 몰라? 뭐 우연히 뭘 사줘? 이런 게 다 드러나고 있다. 자 이렇게 적들의 논리는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보도를 안 해서 그럴 뿐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널리 알려서 지금 밑바닥부터 가리를 해야 됩니다. 특히 20대, 30대 젊은 친구들한테 이런 걸 알려주십시오. 달라집니다. 그들이 아무리 귀를 닫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의심의 어떤 뭘 던지기에는 충분한 그런 사안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이들이 놀고 있는 커뮤니티에 들어가세요. 들어가서 이런 기사들 갖다가 넌지시 얹어주세요. 충분히 동의합니다. 충분히. 특히 윤석열은 지금 엠코에서 펜코에서 펜코의 애들 중에서 굉장히 또 나름대로 정의감 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얘네들이 이런 기사들 갖다 퍼날리면서 야 윤석열 누가 아직도 빨아주고 있니? 이러면서 난리가 났어요 펜코는. 지금 거기는 홍준표로 거의 다 정리가 되는 분위기예요. 이렇게 되면 엠팍 정도만 정리가 되면 대형 커뮤니티 중에서 윤석열을 지지하는 커뮤니티가 사라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 루리 앱이 있구나. 루리 앱이 윤석열을 지지하던데. 아 그런가요? 문재인 대통령을 지킨다면서 윤석열 지지한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어쨌든 여러분 많이 퍼내야 주십시오. 이에 비해서 이재명 후보는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느냐. 아 놀랍습니다. 손실보상에 올리자. 여기에 그냥 자영업자들이 바로 반응을 했어요. 그렇죠. 이거 뭐? 이건 기재부가 반대를 하니까 기재부의 반대를 꺾겠다라는 후보의 의지를 밝힌 것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거기다가 추미애 후보랑 됐죠. 박용진 만났죠. 그리고 계속 이렇게 원팀을 갖다 추스리는 행보들을 갖다 하면서. 순서대로 잘 만나고 있습니다. 의제를 던집니다. 의제를 한 사람 만날 때마다 하나씩 막 던져요. 자 주 4일제 얘기. 아 이것도 굉장히 통쾌했어요. 주 4일제도 사실은 논란이 좀 있지만 주 4일제를 딱 던진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저는 이제 지금 윤석열 씨의 120시간 논쟁을 포함해서 보수 진영에서 일을 더 시켜야 된다라고 논의를 몰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반대되는 입장에서의 아젠다를 선점하는 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저는 플러스 김동연 까라들과 정의당을 고사시키는 그런 작전이라고 봐요. 김동연 까라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 시대전환당. 시대전환당이 거기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 주된 공약이 주 4일제입니다. 이거 사라지게 됩니다. 의미가 없게 돼요. 거기는 그럼 정책적으로 어떤 새로움을 주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슈 선점을 이재명이 하니까. 심상정 뻔소리 막 하다가 진짜 해야 될 의제로서 어떤 확실한 차별화를 못하고 있을 때 주 4일제를 이재명이 가져가 버렸어요. 야구를 걸려 지금. 주 4일제는 실제로 문제 제기를 하면서 논쟁을 벌이면 벌일수록 사실은 보수 지정에 불리한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이건 무대 위로 올라올 수밖에 없는 주제이고 하여튼 방향이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논쟁으로 이끌어 나가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선이 드디어 정책 싸움으로 어젠다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장면 중에 하나로 좀 보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보세요. 이거 여파가 만만치 않을 거예요. 중도층을 잡는 데는 이렇게 정책으로 의제를 선점하면서 잡는 거예요. 중도층을 잡는 거는. 가서 중도층한테 뭐 해드릴까요 이러면서 전두환 묘소 가서 절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전두환 묘소가 없죠. 전두환은. 노태우 빈소에 가서 절하고 이런 걸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중도층을 섭렵하는 거예요. 이렇게 의제를 선점해서 중도층에 반길 수 있는 의제들을 가져가는 거예요. 지금 이 주 4일제뿐만이 아니라 예상권을 총리해 주겠다. 이거 박수. 어떻게 보십니까? 총리를 누구를 선정하느냐도 중요하겠고요. 기재부가 현재로서는 지금 예산과 관련돼서 권한을 휘두르고 있는데 부총리 즉 경제부총리가 사실상 총리를 이기면서 하고 있던 거거든요. 이 부분을 정리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기획재정부도 예산 파트하고 재정 파트를 나누는 것까지 앞으로 좀 차츰 그림이 등장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거 진짜 기가 막힌 한 수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하나는 기재부를 갖다가 길들일 수 있는 그런 선택이고 또 하나는 총리를 줄 세울 수 있는 선택 아닙니까? 그러면 막말로 이제 내 총리 줄까요? 이러면 막 거기 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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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예산권을 갖고 있는 총리라고 하는 건 역대 가장 강력한 총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인선이 매우 중요해지긴 하지만요. 어쨌든 말씀드렸던 대로 기획재정부는 고가한 직위거든요. 계산하는 사람이 정책적 결정을 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았는데 이제 정책적 결정의 권한을 관료해서 선출직이 가져오겠다라는 선언으로 받아들이면 되지 않겠냐. 그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럼요. 왜냐하면 이렇게 선출되는 사람들이 가져간다는 것은 결국 국민들의 바람을 그 예산안에 담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럼요. 국민대난기본소득 이런 건 굳이 한다고 선언할 필요도 없어. 지금까지는 법도 전문가가 만들어야 되는데 법을 정치인들이 만들지 않습니까? 사법고식 보지 않은 사람들이. 법을 정치인들이 만드는 건 자연스러운데 재정에 가면 전문가들이 해야 된다라고 기재부가 주장을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김동연 부총리도 나와서 지금 기재부 개혁에 대한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예산 짜는 건 기재부가 여전히 해야 된다. 자기들 전문 분야니까. 하나만 한 소리이거든요. 선출 권력이 고시 권력을 누르는 건 너무 당연한데 그런 점에서 지금 이번 정부에서의 홍남기 부총리의 여러 가지 답답한 행동들에 분노하셨던 분들에게는 아주 담비 같은 소식이 되겠죠. 사실 지금 김동연 전 부총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패착을 좀 뒀다고 보는데 연금개혁 얘기하고 공무원들 철밥통을 깨겠다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그거는 분명히 공무원들은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아젠다거든요. 그런데 기재부에서 예산권은 그대로 두겠대요. 그러면 기재부 공무원들은 무조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공무원들 갈라치기라고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정권을 얻겠다? 못하죠.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말들 보면 김동연은 굉장히 모호하게 얘기하거나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앞뒤 일관성이 없어요. 연금개혁을 한다는데 예산권을 기재부한테 주면 그게 개혁이 됩니까? 기재부 공무원들이 연금은 그럼 줄이더라도 딴 데서 챙겨가겠지. 자기 밥벌이를 갖다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놓겠지. 예산권이 있는데 손에. 그렇죠. 아랫돌 빼서 윗돌 깨고 조삼모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 개혁 이미지를 가져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이재명은 강력한 걸 두 개 딱 던지면서 확실히 바뀌겠구나. 여러 가지 분야.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아닙니까? 20, 30대 청년그룹 그다음에 자영업자 수도권의 부동산 문제에 불만이 있는 분들 그리고 기재부 개혁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진보 개혁 세력. 이렇게 지금 문재인 정부 현재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분들의 시대적 요구를 받아는 형태로 지금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그러면 윤석열 쪽 분위기를 봅시다. 이재명 캠프 쪽 분위기는 아직 캠프가 완전히 구성되지도 않았는데 굉장히 희망차입니다. 미래에 대한 담론을 얘기하고 다른 캠프에서 갖지 못했던 굉장히 중요한 이슈와 의제들을 다 빨아들이면서 아주 강력한 무기들을 장착하고 있는데 지금 윤석열 캠프는 왜 아니 정책으로 무기 삼아야지 가서 패면 어떻게 사람을 또 폈어. 나 진짜 아 참 지지자 닮아간다더니 그러니까 지지하는 사람 닮아간다더니 지지자들이 깡팬가 봐요. 이게 이제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민주당에 대한 무자비한 복수를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에 대한 무자비한 복수를 하는데 유승민 후보자의 지지 세력이 방해가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자비하게 복수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응어리 맺힌 분들이 하고 있는 것이라서 저런 맹목적인 지지는 사실은 윤석열 캠프에서 통제를 해야 되는데 애써서 하지 않고 있는 거죠. 네.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댓글로 패는 거는 우리가 흔히 보고 그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했잖아요. 이건 진짜 패네. 오프라인에서 그냥 가서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건 정치 강패의 시대가 다시 부활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다가. 실제로 진짜 극우 유튜버들은 지금 현재는 패일 기세잖아요. 만약에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진짜 패고 다닐 것 같아요. 이런 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캠프가 좀 정확하게 입장을 밝히고 사과를 보면 사과하고 재벌 방지를 약속을 하고 지지자들을 달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작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보시면서 지금 손준성이 지금 얼마나 파렴치한 얘기들을 하는지를 짚어보면서 얘기를 더 키워나가 볼게요. 공수처 문자를 공개를 하면서 겁박을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실제로 법원에 가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그 문자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전체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차장님 아시는 대로 저희 수사처는 김웅 의원과 제보자 사이의 녹취록이 공개되고 그에 따른 파장, 또 국민적 의혹의 확산, 대선 후보 경선 일정 등을 고려해서 신속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조속한 출석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저희 수사처는 10월 4일 처음 차장님께 14일 또는 15일 조사 일정을 통보하고 가능한 일정을 문의한 이래 10월 19일까지 거의 매일 출석일을 협의해 왔으나 차장님은 저희와 연락하실 때마다 계속 변호인 선임이 늦어지고 있음을 이유로 출석일자 확정을 미뤘고 10월 11일부터는 저희와 10월 22일에 출석하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전에는 오늘에서야 변호인 박사의 변호사님을 통해 연락해 오시면서 내일은 변호사 일정상 어려우니 11월 2일 또는 4일 이후 출석이 가능하다고 통보했습니다. 차장님이 현재 출석일자를 늦추거나 예정된 일자에 출석을 불응하시는 것은 변호인 선임 등 실질적으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함이 아니고 혐의가 중대하고 언론에 공개된 텔레그램 자료 등에 대해 상식적으로 납득할 만한 해명사유가 없어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향후 정당한 이유 없이 예정된 출석에 불응하시는 경우 적법 절차에 따라 신속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불가피하게 강제수사에 의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협박입니까? 검찰이 소환이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소환이라는 것은 검찰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요. 소환이라는 것은 법원만 할 수 있습니다. 법정에 소환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검찰은 뭘 할 수 있느냐. 출석을 안 하면 법원의 판사한테 가서 얘가 출석을 안 해요라고 하면서 체포영장 구인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 검찰이나 공수처가 할 수 있는 건 출석 요구입니다. 말 그대로 요구인 거죠. 안 들어주면 그만인. 저희가 지금 3주째 요구하고 있는데 안 들어주시면 법원에 가서 판단을 받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차장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협박으로 보는 게 아니라 손 검사 본인도 검사라서 잘해봤겠지만 피의자가 3주 동안 출석 안 하면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그럼. 저렇게 매일같이 협의를 해 주지도 않아요. 일반인들한테. 저요. 제 경험을 한번 얘기해 드릴까요. 곽상도 재판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2심까지. 애초에 처음 저한테 소환 조사를 하려고 전화를 했어요. 그것도 검사가 아주 않고 수사관이 했어요. 수사관이 하면서 처음에 날짜를 통보를 해줘요. 그래서 저 그날 방송이고 뭐고 이것 때문에 안 되는데요. 그랬더니 일단 한 번은 연기를 해 주던데 연기를 해 주는 것도 자기가 정해서 통보를 해줘요. 절대로 그거를 갖다가 협의를 안 합니다. 협의를 하는 게 없죠. 그래서 두 번째 날짜도 저 가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 체포영장을 보낼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명예훼손 뭐 어쩌고인데 체포영장이 다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런 게 겁박이에요. 인멸할 증거도 없는데. 네. 내가 뭘. 다 증거를 잊잖아. 그렇죠. 페북에 있는 거 이런 거 다 모아놓고서 체포영장을 보내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 그때 이렇게 설명해 줍니까 누가. 문자 기껏 해봤다가 두세 줄이에요. 몇 월 며칠 출석 기일이 정해졌습니다. 몇 시까지 오시기 바랍니다. 추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등의 강제 수사에 돌입할 수 있게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공수처도 손준성한테 그렇게 했어야죠. 당연하죠. 이렇게 자세하게 써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구독자들 보면서 이따위 얘기를 우리가 듣고 있어야 됩니까. 왜 공수처가 그렇게 애걸복걸 하는 건데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애걸복걸 하는 거잖아요. 이거 지금 제발 좀 서로 좀 봐주자. 왜냐. 여기 있는 사람들도 검사하고 너도 검사니까. 후배 검사들 아니에요. 여기 간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런 사람들 많이 있겠죠. 네. 그런데 저걸 손준성 입장에서 저것을 공개해서 본인에게 유리하게 가져가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검사의 현실 인식이 얼마나 없는 일인지를 또 보여준 좋은 사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걸 다 공개해 놓으니까 법원에서도 저는 좀 답답해 보였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법원에서 야 공개적으로 약속해라. 반드시 간다고. 그러면 영장 기억해 줄게. 이런 합의가 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국민의힘 경선 끝나고 윤석열 이기는지 지는지 보고 갈게요. 라는 안달을 내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윤석열은 똥줄이 탔죠. 지금 손준성에 잡혀들어가 버리면 그러면 자기는 완전히 목줄이 죄는 정도가 아니라 뭐 기소가 된 사람은 후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기소가 된 사람이 후보가 될 수... 거기 규정이 그렇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국민의힘 규정이요? 네. 국민의힘 규정이 기소가 된 사람은... 당원 자격을 정지하는 게 있어서 아마 그래서 후보가 되지 못한다는 얘기를 할 텐데요. 후보가 된 다음에는 또 기소가 하기가 어려워지는 사정이 있어서 하루 시간 싸움을 지금 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시간 싸움에서 지금 일단은 이제... 그런데 손준성 입장에서는 본인이 창작해서 한 게 아니라고 하면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았는지를 진술을 해야 하는 거라서 나는 상부의 지시를 했다고 하면 완전히 죄의 성격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진술을 했는데 그 사람 대통령 되면 어떻게 하면 이런 걱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늦춰서 짱을 보다가 아, 윤석열 떨어지는구나. 이런 게 보이면 가서 위에서 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뭐, 그런 그림인 것으로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윤석열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에 후보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짓들을 다 하고 있는데 현역 의원에 지금 현재 49%를 합류시켰고요. 조만간 50%가 넘는다고 하죠. 이렇게 매머드 캠프를 차리는 것이 필요합니까, 지금? 올 인이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에게 지는 경우에는 경선에서 지는 정도로 끝나지 않거든요. 잡혀가죠. 잡혀가는 데다가 그렇게 잡혀가게 될 경우에는 국민의힘 자체에도 괴물적 타격을 입는 일이 되니까 국민의힘이 윤석열에게 인질이 잡혀서 윤석열을 너무나도 열심히 돕는 아주 희한한 상황이 되어가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나 저러나 지금 저당에는 리더십이라는 게 없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된 이상 윤석열이 맨 위에 눈에 띄니까 저 사람을 중심으로 뭉쳐야지라고 보고 있는데 윤석열이 과연 저런 거대 정당을 이끌 수 있는 정도의 리더십이 준비가 돼 있겠느냐 저는 좀 회의적으로 봅니다. 룸사로 나서 술 먹이고 말 안 들으면 조인트 까고 이러면서 하겠죠. 룸사로 룸사로